노원구가 지역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,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는 주민에게 입양비를 지원합니다. 입양비는 입양 후 사용한 질병진단비와 치료비, 예방접종비 등 자부담 금액의 60%, 마리당 최대 15만원입니다. 지원신청은 입양확인서 등의 서류를 입양 후 6개월 내에 노원구 보건소 동물보호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 btv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